자, 그래서 공포, 스릴러, 그리고 화끈한 댄스 뮤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라, 파콘, 그리고 커피소로 시내포트 출발하겠습니다.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외스의 조정사 태훈. 에어쇼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제로 노트를 감행한다. 하지만 태훈은 21 전투비행단으로 이적당하고 비행단 탑권인 철이와 사사건건 부딪힌다. 왜 저런 문제를 받아주신 겁니까? 실력이 아깝지 않냐. 완전히 인상부지로 해주세요. 우리 정비 대대 최고 에이스입니다. 회승! 비행샵에서 진 태훈은 정비 대대 최고 에이스인 세엄을 정비사로 맞아 보람의 공중 사격 대회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려 합니다. 비상 출격에 나선 21 전투비행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성공하지만 동료 석현이 고립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박자명은 리턴 투 베이스. 도지시간 7분이다. 사상 초유의 비공식 작전이 시작된다.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 그들이 펼치는 고공 액션 드라마. 콜라무비 강추. RTV 리턴 투 베이스. 평범한 삶을 살던 더그. 하지만 매일 아침 의미를 알 수 없는 안몽에서 깬다. 그들은 다가가가 다가가.